조금이라도 누가 다운되거나 침체되어있을만하면 누군가가 웃기기 시작해요. 와이트는 왜그래? 시즈큐! 누군가 자발적으로 나서거나 누군가 누굴 놀리기 시작한다거나 해서 웃을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운될 수 있을만한 분위기를 다시 업 시키고 업 시키고 그래서 계속 밝을 수 있게 웃을 수 있게 서로 분위기를 계속 좋을 수 있게 유지시키는 것 같아요. EXYD의 비결은 밸런스가 잘 왔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곳을 제한다면, 마지막으로 이곳을 지켜보십시켜요. 이곳이 다운될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곳은 무엇을 지켜보십시켜요. 이곳은 무엇을 지켜보십시켜요. 이곳은 무엇을 지켜보십시켜요. 이곳은 무엇을 지켜보십시켜요. 前路也不敢哄 難行下去 静候記起 你雙手建造 風雨後情路 可以用明天交給你 勝負 不知的結果 盡計算也看不到 心中的恐怖 血力為下卻不到 真心討告 無言盡數 心裏面是戰衡變有更好 如光環有願望 用我一手最寬 無頭遇荒風流 前路也不敢哄 真正 難行下去 静候記起 你雙手建造 風雨後情郎 何以容明天交給你勝負 迷路了心裡困惑迷惘 而地後天都浸到火 不知道前進有多遠 心中有時也會不安 明白掉車刻得你到來換我走 心中有時也會不安 留低難免失望 盡我的手追趕 雷頭了破空了 攔著我手走一趟 沿途為我 默默抱起你雙手不放 族人回頭開 族人回頭開 尋回從來得一相借愛 當世事遠距 族人從回走 心中有時也會不在意 털털하고 되게 털털하고 솔직해요. 그래서 뭔가 언니 사여도 동사여도 언니 나 이런 점이 사온해 하면 아 그랬냐고 사온하다 하면 미안해 라고 하고 잘 풀리고 이런 성격들이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신화 선배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개인활동에 주력을 하면서 또 같이 모여서 팀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 그룹이 되고 싶어서 10년 후에는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동mind 동mind 동mind